여러분 폴가이즈 들어오십쇼 폴가이즈 할겁니다 준비되시면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게임을 하려고 회사에서 그 그 그걸 해주셨어요 뭐라지 아이디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회용 분이라서 저희 집입니다 원래 정국이랑 같이 크레이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국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야 된대요 정국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게임을 합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 호들 빨리 파이팅 남편 살아남은 사람 딱 1위 뽑는 게임입니다 다 잘 볼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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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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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보자 개 좋아 뭔데? 이게 뭔데? 미션 미션 좋아 남자 집사2 아 오케이 남자 집사2 좋아 남자 집사2 이거지 남자 집사2 아 밀지 마시죠 집사2장 집사2장 못봤다 그림 뭐였지? 뭐였어? 이거 아닌데? 나이스 집사2장